안녕하세요 사진에 글자를 쉽게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글자를 넣는 것은 글씨 팡팡 이라든가 여러가지 앱이 많이 있는데 다 사용법이 어떤 경우에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바로 자 여기 갤러리 있죠 갤러리에서 바로 글자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각자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있겠죠 저는 이 사진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세요. 연필이 있죠? 편집기 입니다. 이게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보면 가운데 쯤에 T자 있죠? 이 T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판기가 떴잖아요. 그대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석송 이렇게 넣었어요. 영상작가. 이거 글자는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엔트를 눌러서 자판기 엔트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해서 줄을 바꿔서 또 저는 이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 제작 강좌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글자를 두 줄로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진의 화면 속에 AA 있죠? AA 이거 터치하면 여기서 AA를 터치하면 스타일이 납니다. 이 스타일을 이렇게 터치하면 글자가 이렇게 틀이 서치가 바뀝니다. 이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기체를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필기체 비슷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혹은 굵게 다음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것은 정렬입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왼쪽 정렬이죠? 한번 터치하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계속 터치합니다. 이걸 또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가운데,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T자 있죠? T를 터치하면 배경색이 나옵니다. 이 배경색도 바꿀 수 있어요. 위에 색상 있죠? 이걸 터치하면 색상이 배경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T를 다시 터치하면 또 다른 화면이 나오고 또 한번 터치하면 배경색이 사라집니다. 자, 이와 같이 T자를 터치해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쓰고 난 후에 이 글자를 사진 위에 있잖아요? 이것을 사진으로 가져오려면 사진의 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저는 사진 속에 있는 손가락 있는 그 부분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터치하면 글자가 이렇게 사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하단에 그 동그란 점 있죠? 이것이 조절점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뭐 회전도 가능하고 혹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하겠어요. 글자의 위치는 가운데, 이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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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크기도 조절하고 위치, 그 다음에 회전, 이게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모두 다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하려면 이 위에 보세요. 이 위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일자 있죠? 일자. 이겁니다. 일자. 화살표가 지금 깜빡거리겠죠? 이것을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면은 빠른 속도로 해 보겠어요. T 자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석송이라고 치고 영상작가 그리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이렇게 쓰고 다음에 하나 더 강좌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놓고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이렇게 저는 이번에는 굵게 한 해 보겠어요. 이렇게 굵게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서체가 여기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를 눌러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렬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T자 있죠? 이것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이렇게 터치.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 번 터치하면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을 배경색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 글자를 화면에 가져올 때는 화면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터치하니까 화면이 왔죠? 그리고 하단에 동그라미 있죠? 화면의 코너에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화살표로 가르치는 이것이 조절점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를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보세요. 다시 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으로 가져온 이것을 다시 또 재편집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이 글자의 가운데를 터치합니다. 제가 글자를 가운데를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하면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경색을 없애버리겠어요. 이렇게 눌러서 배경색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시 사진의 가운데를 터치합니다. 글자가 배경색이 없애버렸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절해서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저장이 있죠? 상단에 보세요. 저장. 초기화가 있고 저장이 있죠? 초기화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키네마스터 여기서는 원래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그곳에 저장됩니다. 저것은 원래 키네마스터 캡처에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봅시다. 이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편집한 사진이죠. 이게 확대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요. 이와 같이 삼성의 갤럭시에서는 이와 같이 글자를 갤러리에서 저장을 글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